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?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훌륭한 분이고 또 뭐랄까 하여튼 많은 훌륭한 분들이 국민들의 선택 앞에 오신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? 오늘 오전에 월성수사 관련해서 신현수 전 민정수석 통해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지적적으로 받으셨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압력이 늘어졌을까요? 여러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제가 사퇴할 때까지에 나온 언론 보도와 기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일들이 순차적으로 쭉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제가 뭐 오늘 이런 상황에 무슨 뭐 제가 구체적으로 원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버팀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세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오늘 아침에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겪은 일 대부분 그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가요? 저는 그렇게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월성원전 사건 관련해서 감찰 징계 뭐 각종 소송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잘 사살해야 말아와 산다 해 성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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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비켜주세요 자 앞에 해 성명 앞에 비켜주세요 동생이 옆에 있습니다 힘내서 사은명 사은명